자 반까지 뛰어봐 반까지 1번에서 2번으로 가세요 조이랑 같이 오 2번으로 갔어 그 다음 3번 그치 3번 어구 3번 4번 조이 먼저 4번 가 4번 그럼 이제 저쪽에서 저쪽으로 출발 땅바닥에서 우와 1번으로 갔네 1번 알았어 그러면 거기서부터 아니 땅바닥으로 가야지 1번 아래로 내려가봐 1번 조금 내려가봐 알았어 그럼 4번 가봐 4번 점프해서 4번 4번 1번 둘 하나 둘 둘 하나 둘 둘 둘 둘 둘 둘 1, 2, 3, 4, 5, 6, 6, 7, 8, 9, 10